생쥐의 단어만들기 생쥐는 바빠요. 빨리 뛰어가면서 글자들을 잡고 있네요. 라임을 맞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요. 이렇게 글자들을 바꾸면서 말이죠. hug, log 모자에서 h를 빼고 c를 넣어보세요. 이런, 모자가 고양이가 됐네. hat, cat 선풍기에서 f를 날려보내고 v를 넣어보세요. 빵빵, 승합차가 되었네. van, van 그물에서 n을 빼고 t를 밀어넣어봐요. 영차 arc, arc 그물이 반려동물이 되었어. net, pet 숫자 10에서 t를 빼고 h를 끌어와. 클락, 클락, 클락 암탉이 되었어요. 가발에서 w를 굴려보내고 p를 넣어보세요. 오잉크, 오잉크 돼지가 되었어. wig, pig 핀에서 p를 터뜨리고 w를 들고 와요. 와우, 핀이 승리가 되었어요. 팬, win 대걸레에서 am을 씻어내고 팽그르르 t를 넣어보세요. 윙크, 팽이가 되었어요. mop, top 화분에서 p를 파내고 c를 굴려오세요. 잘 자요. 간이 침대가 되었어요. pot, cut 컵에서 c와 작별인사를 하니 p가 달려왔어요. 알프, 알프 강아지가 되었잖아. 컵, pop 벌레에서 b를 쫓아낸 자리에 h가 오면 야호, 포옹이 되었어요. 하, 이제 생쥐는 피곤해요. 일을 마쳤어요. 하지만 글자를 움직이는 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도 이 라이밍 게임을 할 수 있나요? 끝이 같은 단어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